저의 안무팀이 국민들은 이긴 놀이십니다. 엄청난 포스 제가 지금 컨셉이 클럽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 되는데 형들이 너무 소셔가 쎄서 힘이 쎄서 저게 다가갈 수 없어요. 이게 난 이렇게 강력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내가 어차피 더 갑시다 태우게 될까요? 우리 화이팅! 정신없어요. 태기 왔는데 여기가 솔로 활동을 합니다. 많이 기대했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서 립싱크를 땁니다. 다른 댄서 형들은 쉬고 계세요. 혼자 하는 솔로 저 혼자서 이렇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저 혼자서 그냥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와이어를 여기서 씻고 연습을 찍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고 연습하다 왔어요. 씻지도 못하고 우영이 지금 찍은다고 해서 빨리 왔어요. 좀 개척이 나와요. 연습복 그대로 온 거예요. 연습하다 그대로 온 거예요. 언제나 멋있어야 되거든요. 멋있어. 잘 갑시다. 출발. 잘 통해라.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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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찍으려고 몇 시간 있어야 돼? 이거 하려고 왔습니다. 이거 찍으려고 몇 시간 있어야 돼? 그럼. 땡큐요. 뭐라고? 파이팅. 땡큐요. 제일 먼저 안 찍겠지? 그럼. 제일 먼저 가고. 제일 먼저 가고. 10분 안에 정리를 해? 여기 있어요. 다들을 위하니 여기 있어요. 나 간다. 나 가. 우린 모든 걸 열어놔 여러분 얘가 정리를 해. 이래. 진짜. 다들 여자친구가 너무 충만해? 아니요. 뭔가 춤추고 있을 때 가야 될거 같은데. 네 조금만 그만 드세요 네 춤 다 춰고 또 춰야 되는거죠 섹스레이네 섹스레이네 아 볼받고 안녕 팬분들께서 선물해주신 거예요 아마도 행복한 선물인데 행복한 선물 사실 이런 인증은 태균이 형이 잘하는 거거든요 조금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고 민망해서 뭐 쑥스러워서 하는 그런 인증인데 잘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 태균이 형한테 고마운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나 좀 제가 사용하면서 표현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 잘 쓰고 있어요 땡큐 오늘 태균이 형과 찬성이가 왔는데요 주노는 시간이 된다고 시간이 되면 없나 그랬고 다른 멤버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음..냄새 조신은 나지 않고 다른 그들은 오늘 광고가 왔습니다 흔향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자랑스러운 등산 브랜드 랩 네 네 강고가 뭐라고 했어 못 오는 거 이해는 하는데 준수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안 보거든요 오늘 준호랑 준수형이 왔으면 좋겠는데 전혀 아무것도 없는 스케줄이 네 네 일단 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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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어요 네 8시에 진한 5명 아직 5명 2명 5명 중 비중 2명 5명 주눅 어디니? 넌 지금 촬영하고 있지? 네 형 난 숙소시 숙소에요 형 아주 좋아 아니 밥 먹고 너랑 지금 영상 음성통화하고 있어 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헤어메이크업입니다 잠시 이제 알바드 탑 지금 나왔고 아 땀 안 나 땀 땀 땀 땀 땀 땀 나요? 땀이 안 나 땀이 안 나요 땀이 안 나 고처럼 이렇게 왔는데 무대 위에서 멋진 모여서 가겠습니다 하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예스 끝